크림아, 부담돼. 그만 쳐다봐. 오늘 엄마 네가 오줌싼 매트 빠느라고 지금 기운 다 빠졌잖아. 양심이 좀 있으라고. 엄마도 쉴 시간 달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그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그게 애교야? 그게 애교야? 무서워. 애교 같지 않아. 애교 같지 않아. 그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냐고? 어머나. 뭐하는 거냐고? 어? 크림아, 뭐하는 거야? 어? 그거는 뭐하는 행동이에요? 눈을 왜 가려요? 어? 크림아, 애교 부리는 거야? 그림이 애교야? 어? 야, 무서워. 너 애교. 너 그. 무섭다고. 너 또 오늘 똥살라 그러지? 산책 나가자고 너 지금 이러는 거지. 무섭다고. 크림아.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그림이. 우리 그림이 애교는 애교가 아닙니다. 애교가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강아지가 무섭습니다. 강아지가 무섭습니다. 안녕!